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최태욱 팀의 선칙으로 시작된 전반전. 최태욱 팀이 오른쪽 경기장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패스 안 되죠. 김태형 커트. 오발이 좋은데요? 김태형 오른쪽으로. 영홍철입니다. 반대장. 홍철아. 반대장. 이런 점, 이런 점이 좀 아쉬워요. 제가 디딤빨을 그렇게 정확히 놓고 볼을 끝까지 보라고 했는데. 영홍철 그래도 우리 전에도 나름대로 쓸모가 있는 선수인데. 아무래도 최태욱 코치가 공격수 출신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할 거라 생각하는데. 김태형 감독도 수비수 출신이지만 공격 본능이 있어요. 가운데. 태환 가운데. 최태욱. 최태욱 개인 드리블. 어디로 갑니까? 반대쪽. 그래요, 업사이드 아닙니다. 반대쪽. 업사이드 아닙니다. 애매한데요. 막아, 막아, 막아. 막아, 막아. 막으라고. 막으라고.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줍니다. 뒤로, 뒤로. 슝. 허재 못 맞았어. 허재. 좀 아프겠는데. 라임. 허재 나이스, 허재 형 나이스. 저기, 저 뒤에 잡아주고. 역시 수비가 좋은 김태형.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태환. 침착해라. 태환, 가. 아무래도 가. 박태환 달려갑니다. 업사이드 아니고요. 박태환. 모태범도 달려갑니다. 나가, 나가, 나가. 꺾어주고 뒤에. 모태범, 모태범 슛. 모태범, 모태범 슛. 반칙. 반칙이죠. 반칙. 유영택 발 밟았어요. 아니야, 아니야. 안 맞았는데. 발 왜 밟아. 발을 밟힌 모양이에요. 사실 저건 밟힌 사람이 바보예요. 아, 그럴 거예요? 피해죠. 피해했어요, 저. 그러네요. 우리는 늘 밟은 사람이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수비수들은. 그러면 공을 막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네. 거넣기, 거넣기. 공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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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춘.